가을까지 출전형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이거야 제가 가는 건데 진짜 에드워드 왕 오늘은 무슨 열이죠? 순댓국 순댓국? 곰탕면에 편의점 순대 싹싹쏙 넣고 렌즈에 돌리면 끝 완전 순댓국인데? 먹어봐 됐어 너 먹어 먹어봐 쩔어 쩔어 그나저나 이제 우리 대학 어떻게 가냐? 이제라도 수능 공부 한번 해볼까? 깝치지 마 새꺄 우린 유도밖에 없어 세상에 궁극벌레들이 얼마만한 줄 알아? 그나마 네가 우리 희망이었는데 똥을 싸가지고 그래도 가을에 시아프면 남았잖아 아휴 그때 매달 따면 되지 뭐 야 민구야 먹어 먹어 다 먹어 됐다니까 이 새끼야 야 야 야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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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에 엘프녀 등장 어디? 저기 어디 어디 장비 단추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완전 걸그룹인데? 야 야 좋네 좋네 야 민구야 등장 빨리 가 야 민구한테 가지 마라 야 야 이거 벗어주세요 야 이거 벗어주세요 야 야 벗어주세요 야 벗어주세요 지금 나에겐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